저 팀이 왜 예전에도 졌어? 첫 게임 상대였다는데? 아 그래? 영향이 있지 어깨 수술 받아야 되겠다 2번, 3번 회전등 부상당했어 기다려 기다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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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리버 스리버 작전이야 병사를 하려고 빨리 빨리 내보내고 호바! 빨리 쳐 그럼 일로 날아간다 이제 25번을 노리고 있는거야 조심해야 돼 공일로 날아갈 수 있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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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게 맞춤 점심 쫄깃